야 고순도치야 고순도치 아 이거 고순도치라 그래야 맞을까요 아니면 산우라 그래야 맞을까요 산우치가 맞을까 고순도치가 맞을까 쌀이버섭이라고 아 쌀이버섯 쌀이버섭 버섯도 아닌 쌀이버섭 쌀이버섭 좋습니다 쌀이버섭 아 이제 밭 안 땄네 아 새로운 자리 이렇게 돌아다니는게 개척상행 다니는게 굉장히 힘들어 이렇게 좋기는 하네 때깔은 또 이 또 여기 참 눌러줘야지 안티가 또 뚜덜뚜덜 되니까 눌러주고 이동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올라갈 지게는 이거 못봤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줄사리님을 한무댁지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렇게 줄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드디어 줄사리님을 한무댁이 따보도록 어제 한번 요번에는 따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했고 여기는 안보이니까 오빠가 따갖고 올라갈게 오빠가 이렇게 여기서 따고 이렇게 따고 여기다 놓고 따고 놓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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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시끄럽냐 따고 자 벌써 검불학습했어 으악 차차차차 벌써 검불학습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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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ela 그냥 왜 자꾸 굴러갈라 해래 이렇게 어 한무대기! 드디어 줄을 만나가지고 가방이 확 찼습니다 아주! 한 줄 만나서 가방이가 확 찼습니다 자 저거 있는 곳으로 먹버섯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버섯이 포인트를! 다른 데는 벌써 먹버섯이가 나왔던데 여기는 왜 안나왔는지 모르겠어 먹버섯이 있는데 한번 자리를 옮겨볼게요 여기도 독사리! 두 덩어리! 아! 막판에 만났습니다 막판에! 딱 두 덩어리! 사이즈 좋고! 사이즈 A급이고 아! 아니구나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아우! 그냥 조금만 따갖고 가야지! 아! 아까 뱀을 봤더니 아!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우! 뱀이 너무 크니까! 아! 무서워! 그냥 여기 조금만 올라갔다가 가도록 할게요 아우! 아우! 무지막지한 뱀! 7.4! 아! 하늘비를 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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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겨우 잡았네! 아우! 아! 하늘비를 무섭게 한! 7.4! 아! 하늘비를 무섭게 해서 쉬었기 때문에! 그냥! 아우! 오늘! 그냥! 아우! 일찍 가야될 것 같아! 아!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아! 다 말랐어! 어! 요렇게! 야! 아! 말도 제대로 안나와! 씨! 말도 제대로 안나와! 우이씨! 응! 그 새바닥 좀 놀아! 이제! 아우! 독불살이 하나! 독불살이 하나 또 만났습니다! 이야! 거의! 개구장에 내려와가지고! 독불살이 하나 만났네! 이야! 이야! 아우! 등이 나왔나 보러 다니다가! 하우! 하우!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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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마다 여기가 서너 덩어리씩 나오던 곳인데 야 올해는 서너 덩어리가 안 나왔구나 왕쥬야 자세가 그게 뭐냐 자세 좋은데 쌀이 좀 찾아보지 그랬어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가자 기다리냐고 무서웠어 이렇게 무서움을 왜 이렇게 타냐 망취야 무서움을 왜 이렇게 타